맞아 야 워쩍 워쩍 잘 간다 그래도 뭐 1인승이니까 괜찮다. 그래서 쭉 내려라는데 저기. 저 안 불더라고. 근데 절로 안 가야지. 우리는 탠더만 저리 갈 생각도 못한다. 저만에 까져 보면 나오는 것도 없어. 훅 내려라 보네. 뒤에 햇빛이 너무 강하다니까 지금. 바람은 이래 올라. 저 싱크 목력이 어려워. 바람 부우니까 아무 관계가 없어. 그래도 여쭤 훔치니까 좀 뛰어든데. 우리 탠더만 나가면서 저어서 다 해물대. 저 저 저 저 띄우잖아 바로. 바깥에. 이제 올리네. 사살. 지금 찾고 있다. 아이고 핀. 아니 형님 저 아예 창장을 포기해야 돼. 먹는데. 지금 저 싱크 봐라. 떨어지는데 바로. 하하하하. 가자 가자. 하하하하.